안녕하세요 대가갈비찜의 청년상인 우지호입니다 대가갈비찜에서는 한돈생갈비로 판매하는 매운돼지갈비찜이 있습니다 이건 혼자서도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1인정식도 함께 판매중이구요 가정에서나 캠핑이나 여행에서도 챙겨갈 수 있도록 밀키트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비찜 뿐만 아니라 매일 멸치육수를 우려낸 잔치국수와 멸치주먹밥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편안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가갈비찜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